무시였고 오징어국을 볶다 다 끓이고 있습니다. 마늘이 없어서 깍두기 국물을 넣었습니다. 깍두기 다 먹고 남은 국물을 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양잎이니깐 국거릴때 열면 유용하게 쓰입니다. 이렇게 양파랑 무시이랑 오징어랑 이어서 고추도 없고 해서 고추나무에 두개가 열려서 넣고 대파는 심은한거 뚝 잘라서 꼭 딱 오징어국 끓이고 있습니다. 김치하고 말아서 밥먹으려고 이렇게 끓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오징어국 끓입니다. 이렇게 오징어국 끓입니다. 으흐 음 감사합니다.